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했던 아이소이에서 소이로움이라는 100% 숙면 생리대가 나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100% 자연 유래 흡수 소재를 활용하여 민감한 피부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입니다. 식물성 바이오 방수층으로 답답함 없는 통기성까지 느끼실 수 있어요. 저는 그날의 피부에 발진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통기성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. 100% 유기농 숙면 커버로 뽀송하고 부드러운 착용감과 슬림한 레깅스 핏으로 한여름에도 가볍고 라이트한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이즈는 대형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얇고 슬림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. 또한 유기농 숙면 안심 날개로 엿샘, 슬림 걱정 없는 편안함과 유기농 숙면으로 흡수하고 천연 펄프로 역류 걱정 없이 생리열 잠금. 얼마나 생리열이 잘 안 새는지 보기 위해서 속도 조절 없이 실험한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. 파란색 물을 정말 많이 부었는데도 옆으로 절대 새지 않고 배경천에도 하나도 묻어나옴 없이 완벽한 샘 방지 기능이 있어서 양마는 그날에도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믿고 쓰는 아이소이에서 나온 소이로움 숙면 생리대 3분 리뷰 영상이었습니다.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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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